인천경찰청이 지난해 무산된 송도국제도시의 경찰서 설립에 다시 도전합니다. 송도의 폭발적 인구 증가에 대비해 지역치안을 전담할 경찰서 신설이 시급하기 때문인데 송도 인구는 2010년 4월 3만 7천 6백여 명에서 올해 4월 16만 2천여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찰청에 송도경찰서 신설을 요청했는데 경찰서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원은 251명으로 보고 기존 연수경찰서 근무자 107명을 재배치하고 144명을 증원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송도경찰서 신설을 추진해 경찰청 심의를 통과했으나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송도의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맞추어 경찰서 신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